지금 저희 남바역에 도착해가지고 호텔로 저희 지금 호텔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면 엘리베이터 있다는데 남바역에 내려서 나오면은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 엘리베이터 여기 있잖아 엘리베이터 아 여기 오피스인가? 아 더워 여기 아니 엘리베이터가 어딨어 그냥 에스컬레이테로 짐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스위스 호텔로 왔구요 쟤 가야지 체크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뭔가 오래걸리는 것 같습니다. 혼자 열심히 체크인을 하고 있는 수원에 도착해 주세요. 이거 뭐야? 프라이스 비즈 미나미 미나미 뭐 투첸 프라이스 비즈 이거 맑기 보다 이제ид 20주년이에요. 어제 20주년이었죠. 그래서 포인을 주는데 기념품인 줄 알고 도대요 방이 왔습니다. 운준아 방이 왔다 아이고 운준이 침대도 해줬네 슬리퍼가 온다 자기야 겨누께 이건거 안갖고 왔어 이거 안챙겼지? 잠시만요 잠깐만 운준아 이거 뭐야 운준이 풀러서 침대 위에 올렸다 운준이 고생했어 여기서 힐링해 스위스 호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뭐 말 안해도 아시겠죠? 칫솔이랑 이런것도 들어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욕실 욕실도 이렇게 됐고 이거는 이거는 공짜인가?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만 딱 두고 침대가 이렇게 큰 침대 하나 있고 뭐 전체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요청한 침대 침대를 요청했고 시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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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불 다 켠건가? 시티뷰 시티뷰 또 신나합니다 야 떨어진다 운준아 시티뷰 엄마가 울어가면은 맨날 도망가요 좋아? 운준아? 시티뷰 또 시작 또 시작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9시 넘었습니까? 지금 잠깐 밖에 나가서 좀 돌아다닐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운준아 컨디션이 모르겠네 오사카 구경 갈까? 오사카 구경 가요? 이거 뭐 스캔하는 거 있네 요즘에는 다 이렇게 스캔해서 주문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신났어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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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난카이 시티에서 라면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녁 되니까 덥지 않아요 아까는 좀 더웠었는데 지금 좀 선선합니다 진짜 팔자 좋다 진짜 선풍기 바람이 어디에요? 이거야? 지금 모츠나베? 라면집 먹으러 온 거 아니야? 라베라고 했는데? 복장장도 뭐? 근데 물 열리지 않나? 열렸나? needs to be in there 라면을 운무차에서 그럼 으무차가 저거 안에 뭐 하나 있는데 있는데? 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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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카 1, 1, 8개 메롱 트레이브 1 저희는 모츠나베 집에 왔고요 여기는 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요 뭐 와이프 말로는 혀지 모츠나베 맛이라고 하는데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모츠나베에 매운 거 두 개 띄고 로뮤스 시켰어요 이준아, 이준 사람 왜 이렇게 귀엽니? 근데 왜 이렇게 비행기에서 진상이었어? 이게 음료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이볼이 들어오는 거 같은데 멜론 츄하이라고 하면 근데 알콜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돼지 깜짝이야, 내 속마음을 묶었나? 맛이 어때요? 맛있는데 은준아, 굶겼어요? 네 굶겼어? 모츠나베 먹어봤는데요 역시 모츠나베는 후쿠오카가 짜입니다 여기는 뭐 그냥 쏘쏘입니다 뭐 술 괜찮았어? 일본 느낌 뭐 근데 술 드시러 오시는 분들은 괜찮은 거 같아요 계속 먹으니까 나는 맛있던데 아, 그래? 15번 걸어라는데 15번? 걸으면 되지 여기서 찍어야지 잘 나오나 보긴 하네 여기서 찍어야지 잘 나오나 보긴 하네 와, 오늘 주말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도 타코야키 먹으러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네 저기 저기 타코야키 오는 데인데 못먹겠지 오늘 주말이라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오사카에 와, 장난 아니다 주말에 오사카 진짜 사람 진짜 많아요 와, 너무 많습니다 은준히 더 힘들지? 네 이 해수구 아이고 아이고 저 와이프는 지금 타코야키 먹으러 갔는데 거의 줄 너무 많이 서가지고 여기 지금 다른 데 왔습니다 다른 데서 지금 줄 서고 있어요 주말이라서 줄 어디든 다 줄 서는 거 같아요 타코를 먹겠다는 저 진이 형 이거, 이거, 이거 먹어 자기가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매스쿨이 안 났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했는데 아이스크림 깍도 없어가지고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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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